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뭔가 본인이 어떤 치고 올라가야 되는 어떤 그 상황이 있는데 이루기 힘든 것을 매우 힘들게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괴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태카역 자체를 제가 뽑았을 때 변화됐던 효는 네 번째 효였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어떤 판을 갈아엎을 만한 시기를 노리고 계신 분이라면 7월 4일이 적합한 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태카역은 그만큼 이루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얘를 이제 음량을 뒤집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음과 양을 제가 뒤집었을 때 어떤 다른 괴가 나와요. 전혀 다른 괴가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산이라고 하는 소성괴고 얘는 바꾸게 되면은 물입니다. 수가 되거든요. 산수몽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효가 돼요. 전혀 다른 괴가 돼요. 이 산수몽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본인이 힘도 약하고 어떤 힘이 아직까지는 좀 어리석다 생각도 그래서 좀 더 배우고 좀 더 겸손해야 좋은 하루입니다. 라고 하는 전혀 다른 뜻이 나옵니다. 용기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 또 뭐 더 배우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겠죠. 그만큼 본인의 힘이 아직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해결을 할 만한 일이 있다면 용기를 좀 더 내시고 아직 나는 어린 학생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임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오늘 새로 바꿨는데 잘 되나 모르겠네요. 이제 일간별로 진행해 볼게요. 임수가 떴다고 했고 아직까지는 경호월의 정화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인오술의 그 반압이 되죠. 인오의 반압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화가 강한 날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조금 제가 돌려 볼게요. 왼쪽으로 이제 보이시죠. 저는 명리 초학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위한 방송으로 다시 고쳐서 방송할 예정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인의 일간을 찾는 방법 핸드폰 화면으로 제 영상 채널 다시 오시면은 본인의 일간 찾는 법 영상이 메인에 있어요. 그걸 보셔도 되고 이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본인 일간 보는 방법을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이 영상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꼭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근데 일일이 해석해 드리진 않을 거예요. 본인 일간 찾는 거는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간목입니다. 갑일간 분들은 금전원이 오늘 좋습니다. 몸이 축축 처지는 하루이고요. 그래서 일이 손에 잘 안 붙어요. 그리고 큰 계약이 들어오는 날인데 이 계약은 놓치면 안 됩니다. 정신 잘 차리셔야 되고요. 이제 을일간 보겠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손님이 끊기고 수입의 흐름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일보다는 장성한 자식들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요. 주변의 말을 좀 듣지 않고 본인의 고집대로 무리한 계약을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화일간들 갈게요. 병일간입니다. 병일간은 생업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일을 잘 하시다가 일을 쉴 수도 있고요. 혹은 재취업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을 수도 있겠죠. 오늘 하루는 좀 공치는 날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돈을 낭비를 할 수 있는 날이에요. 필요 없는 지출, 필요 없는 쇼핑, 필요 없는 나들이 이런 걸 하게 될 수 있으니 본인의 수입이 아니라 다른 가족의 수입으로 지내시고 있는 분들은 낭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길을 다니시게 되면 오늘 하루는 주변에서 뭔가 시비가 들어와요. 말싸움이나 어떤 다툼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화일간 보겠습니다. 정일간 분들은 오늘 몸이 잘 안 따라줍니다. 생각은 계속 앞서요. 생각만 많아요. 근데 몸이 잘 안 따라줘서 일이 잘 안 됩니다. 반면에 돈이 들어오는 활로는 굉장히 좋은 날이라서 정화일간 분들 중에서 개인 사업 하시거나 개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일에 치여서 오늘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적인 의뢰가 굉장히 왕성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열악해서 쉬운 일도 쉽게 쉽게 처리가 안 되고 힘들게 처리하게 되는 날입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분들. 자 이제 토일간 보겠습니다. 무토입니다. 무토분들은 주변 사람들 중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를 떠나는, 퇴사한다거나 아니면 정리대상이 돼서 이제 일찍 나가시는 분들, 그런 떠나는 인연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일적으로 주도권을 100% 장악하게 되는 날이라서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 금전우는 한편 좋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뭔가 좀 많이 버리기는 하지만 일할 맛이 나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토분들 보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무책임합니다. 본인한테 기대려고 하고 사소한 것도 본인한테 의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신경 쓸 수가 있는데요. 정작 기토분들은 오늘 학업 능력이라던가 시험일이 걸린 학생들 기토라면 시험 성적이 좀 잘 나와요. 본인 생각보다. 일적인 능력도 아주 좋습니다. 세상이고요. 그런데 금전적인 할로는 오늘 정체됩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아껴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 볼까요. 경금분들은 계약이나 일이 정체됩니다.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주변 친구들, 이성 친구들 오늘따라 칭얼칭얼되고 어린애처럼 하소연만 해요. 끊어낼 필요가 있고요. 일적으로는 잘 안 돼서 방향을 틀어야 되겠습니다. 방향을 틀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일로 대체한다거나 일의 어떤 시기를 좀 늦춘다거나 하는 부분이겠죠. 자 이제 신금하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일이 오늘 좀 손에 안 익어요. 일적으로 서툴한 날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네요. 그래서 병원에 본인이 같이 간다거나 신경 쓸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인지 현실성 없는 일처리로 아 왜 일 잘하다가 오늘 왜 이러세요? 라고 기본적인 것에서 일처리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수분들입니다. 일적인 처리 능력은 아주 최상입니다. 베스트고요. 오늘 시행하는 계약은 반면에 캔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들어오는 손님도 마찬가지겠죠. 계약하러 오신 손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임수분들 역시 가족의 일로 병원에 함께 가게 될 수 있으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수나 만나요. 계수분들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 구설수라던가 시비 때문에 오늘 본인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일적인 기회를 손해를 보신다거나 본인의 포지션이 바뀐다거나 더 힘든 곳으로 내가 자천이 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툼을 벌이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상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의 힘이 약한 시기입니다. 현재. 그리고 학업이나 일의 흐름이 끊깁니다. 비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계속 안 좋은 일이 지금 주변에 빵빵 터지는 기수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업이나 일의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서 방향을 바꿔야 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거는 제가 좀 안 좋은 것만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개수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본인한테 뭔가 좀 솔직하지 못해요. 자꾸 뭘 숨겨요.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돌려서 얘기하고 뭔가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도 좀 대놓고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이렇게 좀 돌려서 얘기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개수분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걸 얘기를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날 중에서도 오늘 특히 가까운 사람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나의 어떤 내가 정신적으로 기댔던 아주 가까운 회사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본인한테 숨기거나 아니면 그렇게 포장할 일도 아닌데 과하게 뭔가 좀 어쨌든 꾸민 일이라고 하죠. 일을 그냥 숨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주 대놓고 다른 걸로 꾸미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속상하고 마음 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일관을 진행을 했고요. 사주를 떠나서 또 주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게 태화에게 나왔는데 뒤집으면 산수몽이 된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요. 본인답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과감하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일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목소리 잘 내시고 아직은 본인의 힘이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일관별로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인 기운이 그렇습니다. 더 배우고 더 익히고 더 겸손하십시오. 더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은은 더 들어오고 나쁜 은은 비켜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글로 풀어서 쓴 것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쪽 카페 링크로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오늘의 운세 게시판에서 이것을 영상이 아닌 글로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어요. 복제는 당일 일관별 피드백으로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